안녕하세요. 오늘은 굽넷 볼케이노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매운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불닭볶음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렐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얘는 첫맛이 강하고 얘는 끝맛이 강하고 끝맛이 맵고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처음 먹을 때는 좀 밍밍해요 근데 뒤에서 확 나 매워 이러면서 따지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야 나 맵다 이러다가 먹으면 이렇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